좌표 남이 90도 동경 0도 남이 90도 동경 0도 마이너스 90 0 남극 대륙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일본의 2011년 드라마에 대해서는 남극 대륙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남극은 지구의 최남단의 대륙으로 한가운데 남극점이 있다. 남극 대륙은 거의 대부분 남극권 이남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에는 남극지구와 남극해가 있다. 면적은 약 1400만 제곱킬로미터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대륙이다. 남극의 약 98%가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이 얼음은 평균 두께가 1.6km에 이른다.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다. 1983년 7월 21일 소비에트 연방의 보스토크 남극기지에서 마이너스 89.2가 기록되었다. 남극은 모든 대륙 중에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대륙이기도 하다. 또한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막으로 해안의 강수량은 겨우 200mm에 불과하고 내륙은 더욱 적다. 이곳에는 인간이 정착한 거주지는 없으며 다만 여름에는 4천명 겨울에는 천명이 사람이 이 대륙에 산재한 연구기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추위에 적응한 동식물만이 남극에 사는데 여기에는 펭귄 물개 지휘류의 식물 그리고 여러 종류의 조류가 있다. 남극의 영어 명칭인 안타락시아는 북극의 반대쪽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합성어 안타르크티코스의 여성형인 안타르크티케에서 비롯되었다. 예로부터 남쪽 땅에 대한 신화와 추측이 있었는데 인간이 남극을 처음으로 확실하게 본 것은 1820년 미하일 라자레프와 파비안 고틀리프 폰 벨링스하우젠의 러시아 탐험대라고 한다. 그러나 발견 이후 19세기에는 남극의 적대적인 환경, 자원 부족, 고립된 위치 때문에 사람들은 이 대륙을 무시하다시피 하였다. 1890년대에 처음으로 이 대륙을 안타락시아 로 공식 명명한 것은 스코틀랜드 지도 제작자 존 조지 바르톨로뮤라고 한다. 남극조약은 1959년 12개국이 처음 체결하였으며 지금까지 서명한 국가는 46개국에 이른다. 이 조약은 군사 행동과 광물 자원 채굴을 금지하는 한편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고 대륙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천 명 이상의 여러 나라의 과학자가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남극조약에 따라 영유권 선언이 금지되어 있지만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프랑스는 남극의 일부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극에는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으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남극조약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의 일부분이 높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남극점은 모든 경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시간을 측정하면 한 발짝마다 1시간씩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남극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해가 뜨고 지는 백야와 흑야 현상으로 시간이 딱히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남극점 부근에서는 편의를 위해 UTC, GMT 플러스 11을 시간대로 사용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및 일본보다 3시간 빠르다. 또한 아문센스 콧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남극기지들은 남극의 각에 위치하기 때문에 각 기지가 위치한 경선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한다. 남극 대륙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으며 남극은 18세기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지구상의 최후까지 남겨진 미지의 대륙이었던 남극 대륙의 탐험은 18세기에 시작되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남극의 지리입니다. 남극의 인공위성 합성사진 남극의 모습 대부분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만 남극점에서 가까운 일부 지역에 얼음이 없는 곳도 존재한다. 이곳을 드라이밸리라 한다. 기온은 대부분 빙설기후로 분류되며 기온이 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남극기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쇼화, 돔후지, 아스카, 미즈호와 같이 4기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 영국, 러시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프랑스, 페루,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이탈리아, 독일, 체코, 폴란드 등도 기지를 가지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